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단식을 하다가 병원을 이제 실려갔는데 이 뭐 단식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감방을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지 구속되지 않겠다 감옥을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면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자기가 왕인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 저렇게 뭐 애들 땅깡 지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회가 혐의가 세 개네요. 이제 한 번 살펴보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재명을 감방을 보낼 수 있겠냐 이거지 않습니까 저렇게 개딸들이 야단 법석을 지우고 그 다음에 뭐 방탄 국회를 여러분들 볼무로 삼아 가지고 절대 이재명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절대 구속돼서 안 된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공화국의 국민들은 모두 다 법 앞에 평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기에 선글도독질하는 집단이니까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단식 정치의 야당 체포한 부결 움직임 여기 보니까 18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끈이 세 개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구속영장 청구 하나 벽형동 아파트 개발 특혜 구속영장 둘 검사 사칭 관련 위중교사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고 여기는 대장동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특종을 보니까 벽형동 아파트 개발권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더구먼요. 공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형 함께 김형이 관련된 거니까 좀 정진상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오더구먼요. 여권은 이재명 단식을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 목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단식으로 다시 당내에 체포한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페이스북에 보니까 단식해서 구속을 매나르는 잡범의 얄팍한 소행을 검찰이 용납한다면 앞으로는 멀쩡한 시민들도 모두 다 따라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모든 신문들이 출근길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런 발언을 적흥적인 발언인데 아주 조리정연하네요. 한동훈 장관 주장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때는 왜 단식을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는데 이번 이재명 단식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종사 때 탄핵이 되는 명락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을 여러분들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제가 처음 봅니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참 똑똑하니까 출근길에 기자들이 요청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 치고는 성명서에 가름할 정도로 아주 조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잘하네요.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응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남농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똑부러지게 이재명 단식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됐던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안이 워낙 이렇게 뜨거운 주제니까 무려 2만 명 가까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그런 설문조사에 이재명 대표 단식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어제는 1%였는데 오늘은 2%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감방 가기 싫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배란껏 선택이다. 97%입니다. 어제는 98%였습니다. 어제는 한 1천 명 정도가 했고 오늘은 2만 명입니다. 통계하기 위대한 것은 모집단인 2만 명으로부터 여러분 1천 명을 뽑아서 판단하든 2천 명을 뽑아서 판단하든 간에 모두가 5차 범위에서 97에서 98%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97%에서 98%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뭐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금 단식하는 것은 감방 가기 싫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무리수를 둬가지고 갯달들의 이름들 도움을 받고 또 언론 조작 안 하겠습니까? 대론 조작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뭡니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감방 가지 않기 위해서 단식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갯달들은 이재명 채표한 부결 압박에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네 저희들이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인정 릴레이를 벌리고 있다. 등불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채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동네인 거죠. 이 동네는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멀쩡한 국가에서 선거부정을 일곱 번씩이나 주도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부정을 주도 안 했겠습니까? 왜? 선관이라는 것은 하수인이지 않습니까?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루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여러분들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전국에서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사전투표만 하면 표를 도독질하는 집단이 더불당이냐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기는 도독질 당하는 그런 후보들만 있냐. 단 한 곳에서도 사전투표의 공짜 표를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는 경우가 전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작의 주범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도 여러분 일곱 부시나 도독질하는데 이재명 단식 여러분들 해가지고 감방 안 가도록 하는 것 정도에 약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리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무리한 이야기 저는 안 합니다.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저 성정 자체가 그렇게 과격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다음에 한 자리에 하겠다고 대가리 이름 쳐박고 뭡니까? 누구 한 끼 빌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 대한민국이 해결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민도나 대한민국 지도청의 도덕윤리의식을 미뤄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왕입니까? 이재명이 천왕입니까? 언제적이 이재명입니까? 그냥 대권 후보가 됐던 적이 있고 지금 당대표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 공소장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떡거릴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죠? 응해야 되는 거죠. 검찰의 요구에. 이 왕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왕이 지배하는 국가가. 그래서 이제 한 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재명이 감빵을 보낼 수 있겠냐 우리 사회가. 이게 궁금해서 또 여러분 설문조사를 긴급으로 했습니다. 569명이니까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봅니다. 내일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이재명 단식 구속 피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공병호 tv 9월 18일 설문조사 2만여 명 참여 97% 찬성 이재명 대표 구속 여러분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69명이 여러분들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91%가 구속될 것이다. 8%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구속되지 않으면 뭐 나라가 여러분들 나라가 아닌 거죠. 91%가 구속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국민들의 이렇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돼 가지고 범죄의 혐의가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이재명 씨에게 그런 잣대가 적용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알리기 시작한 대한민국 사람이선 아주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이 통사를 쓰는 것은 보통 내공이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한 천쪽 분량이 되기 때문에 급을 먹는 분도 계시지만 술술 읽힐 겁니다. 이렇게 한 천쪽 이런 책을 한 번 여러분들 완독하고 나시게 되면 독서에 관한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그야말로 사명감 갖고 이런 분석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의 시리즈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분 부정선거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그리고 상반기에 모두 다 다섯 권 여러분들 완관이 여러분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